여러분 여기는 뮤비 자켓 현장입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제 머리 색깔 이쁘죠 마음먹고 핑크로 해봤습니다 제 첫 솔로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은 시원할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너무 8월 1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첫 촬영인데 물론 뮤비를 많이 찍어봤고 그래도 걱정은 없지만 더위나 이쁘게 나올지가 좀 고민이에요 촬영장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이뻐요 오늘 촬영 잘 어울리죠? 너무 이뻐요 Yeah girl you will think of me 자연스레 혼자 쌓은 추억이 생각나 희미 That's right that's right yeah yeah 생일마냥 매번 챙기게 된단 말야 yeah yeah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봐도 아름거려 골치 눈치코치 없이 외치는 issue 나에겐 issue 필수 조건이야 I need you 둠칫둠칫 부는 나무바람 아래 그늘에서 기다릴게 너를 바래 매일 기억해줘 날 매일한 계절이 오바나 I know you know baby I want you tonight 다 필요없어 던져 우선 네가 맞춰 오늘도 원해 oh 내게 맘이 뻔쳐 hey hey don't worry 걱정 멀리 던져 다 필요없어 던져 우선 네가 맞춰 너무 따뜻해요 날씨가 30도가 넘는데 요시클이 이제 이쁘게 나올 생각하면은 너무 뿌듯하고 에이 요 던져 여기 부셔진 마당이죠 여러분 심심하면 놀러오셔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보셔세요 책도 여기 있으니까 책도 보셔도 되고 어 왔어 제 친구들이에요 비춰주세요 저기 제 친구들 친구 아니 아니야 아니야 뛰지마 뛰지마 땀나 땀나 뛰지마 자꾸 이렇게 본인이 뛰지마 땀나 풍선껌을 한 시간씩 사다가 턱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뮤비 찍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쁘게 나왔나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나왔다니 다행이네 저도 빨리 보고 싶고 귀신인데? 진짜 무서워 여러분 연기가 이렇게 어두운 곳이 아닌데 근데 뮤직비디오상으로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약간 귀신처럼 나오긴 하는데 화이팅! 그래서 뮤직비디오상으로는 진짜 추세입니다 뮤직비디오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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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상으로도 섬섬단. 오, 일단 쳐. 오케이. 괜찮으시다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그런 말은 저 다음 뮤직비디오 촬영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카메라 너무 가까이 있는데? 왜 시스템이 쓰지는데? 죽은 게 잘 담아주세요. 아아 그거 한 번씩. 말 너무 안 들을 것 같아서 죽였어. 말을 진짜 안 들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컨셉이에요. 저는 만족합니다. 어, 잠깐만. 어? 어? 미녀 왔어요. 미녀는 너머파이 컷. 잘 나왔어요. 어, 잘 나왔죠? 디지터리 아니에요. 오케이. 우와.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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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수고하셨어. 네, 파이팅. aire가 점심 뭐 spirits Pos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